지난 3월 폴란드에서 실시된 나토 합동 훈련에 폴란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차 K2만으로 구성된 전차 부대를 편성하고 참여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K2는 사격과 기동 모든 부분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기존 유명 전차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한해 K2 생산 라인을 돌아본 뒤 감탄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려고 했던 K2 물량 중 일부도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해 유럽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놀라게 하고 있는 우리 전차 K2의 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폴란드에서 나토의 기획으로 열린 스테드페스트 디펜더 2024 일명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다국적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단순 병력으로만 따져도 무려 9만 명이나 참가했으니 그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세계방산업계도 이 훈련에 주목했고 그에 부응하듯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주요 강대국들을 대표하는 전차들도 대거 참가했지요. 하지만 이 훈련에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전차는 따로 있었습니다. 훈련 개최지인 폴란드군이 이번 훈련에 참가시킨 12대의 K2였는데요.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24대 중 절반이 참가한 거니 이 훈련을 사실상 유럽과 미국의 자신들이 도입한 K2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였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쇼케이스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2km 떨어진 표적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격훈련에서 명중률 100%를 기록한 전차는 K2뿐이었고 삼림지대와 언덕, 늪지 등 각종 지형을 주파해야 하는 기동훈련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으니 말입니다. K2가 단순히 싼 맛에만 쓰는 전차가 아님을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 등 기존 유명 전차들 앞에서 입증했다고 할 수 있지요. 이 훈련으로 인해 이미 K2를 총 1000대 도입하기로 우리와 계약했던 폴란드에서의 K2 등 우리 무기에 대한 평가도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에 현재 국방부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파웰베이다 국방부 차관도 지난달 정부 대표당과 함께 방한했을 때 K2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 큰 관심을 나타냈지요. 이후 베이다 장관 대행은 지난 13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와의 인터뷰를 통해 K2 180대에 대한 추가 계약을 오래 체결하고 체결 후 바로 납품을 받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1차 계약했던 K2GF 180대 인도 후 2차로 K2 180대를 한국에서 직도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했던 계약에 따르면 K2GF 180대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뒤 나머지 820대 중 500대는 K2PL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320대는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추가 계약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 이전에 180대를 한국에서 먼저 직도입하는 걸로 변경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다 장관 대행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지난 방안에서 한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수출 고객을 위한 군사 장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제조 라인과 기술 센터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폴란드와 한국의 국방 협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매우 강력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기술 R&D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기도 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폴란드 산업계와 정부가 단일팀으로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번 방안 동안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지원 차량을 갖춘 180대의 주력 전차를 추가로 조달할 것이며 계약은 국군지원기금 내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된 뒤 올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K2PL 제조 라인은 기술 이전을 받은 일부 부품 제조 범위 내에서 폴란드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위 부품은 독자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약하면 K2 생산 공정을 직접 참관한 뒤 그에 대한 신뢰가 더욱 생겨 K2를 추가로 직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엄밀히 말해 베이다 장관 대행이 K2 직도입 수량을 늘린 것은 단순히 그 성능에 반해서만은 아닙니다. 당초 최초 인도가 2026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K2PL의 생산이 2028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폴란드의 군사력 증강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는 마냥 K2PL 현지 생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게 되어서입니다. 특히나 생산 공장 부지 확보도 아직 안 된 상태라 현지 생산 일정이 더 미뤄질 수도 있어서인데요. 거기다 현재 K2PL 현지 제조업체로 선정된 기업 13곳도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피지지를 빼면 모두 평균 연 매출이 하나로 100억 원을 못 넘기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생산이 이뤄지려면 추가적인 장비 구입과 인력 보충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기술 이전을 해줘도 실질적인 생산 라인이 가동되려면 예상외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산 지원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180대 직도입분을 먼저 들여오기로 이번에 계약한 겁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 생산 물량을 줄이고 직도입 물량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방산업계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특유의 신속한 생산력도 다시금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K2의 신속한 납품 능력은 유럽 현지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너무 느린 생산 속도와 대조적이어서지요. 레오파르트 2A7은 한 달에 한 대밖에 인도되지 않는데 반해 K2는 5년 안에 1,000대가 인도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940대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폴란드가 팀을 잃어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내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야쿠브 보르니오 역시 서울과의 관계를 통해 바르샤바는 군사적 잠재력을 강화하고 중공업을 부활시키는 한편 서울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민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 단순히 폴란드와의 K2 천대 계약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십 개의 나라가 있는 유럽에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도 없는 폴란드 한 곳에서만 대박이 난다고 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대박이 터진다면 이야기는 아주 많이 달라지지요. 폴란드에 이은 그 주인공은 역시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인데요. 루마니아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이웃나라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하면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되기에 최근 한국 무기 대량 구매에 나섰습니다. 이미 작년 7월 우리와의 방산협력회의를 통해 루마니아는 자국의 300대 정도의 전차가 필요하다 밝혔었는데요. 지난 15일까지 루마니아 현지에서 진행된 K2 실사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어지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K2의 루마니아 수출은 거의 확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루마니아 측이 작년에 필요하다고 밝힌 300대 규모로 체결된다고 가정하면 하나로 약 7에서 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벌게 되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1000대 계약과 합산해서 보면 규모상으로도 의미가 아주 큽니다. 루마니아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 300대만 해도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K2 260대보다도 많은데 폴란드가 갖게 될 1000대와 합하면 무려 1300대나 됩니다. 이렇게만 봐도 아주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지만 유럽 다른 나라들이 운용 중인 동세대 네오파르트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은 368대, 헝가리는 44대, 노르웨이는 54대, 덴마크는 44대, 이탈리아는 132대, 체코는 70대로 모두 합쳐서 712대. 6개 나라를 합쳤고 이 중 4나라는 폴란드와 루마니아보다도 확실히 선진국이란 것까지 생각하면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레오파르트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대만 인도 가능한 수준이란 것까지 생각하면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지요? 여기 언급되지 않은 나라들의 전차들까지 포함해도 폴란드와 루마니아 두 나라만으로도 K2가 유럽 전체 전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크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폴란드와 루마니아 수출을 통해 K2가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차기 전차로 K2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낙관론만은 아닌 게 현재 유럽에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구형 전차를 신형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처럼 폴란드나 루마니아와 유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동유럽에 있어 유사시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열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말이죠. 이들은 한 달에 한 대밖에 인도하지 못하는 레오파르트를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기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 이전에 비싸기로 유명한 레오파르트를 감당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그랬듯 K2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들에게 있어 쇼케이스가 될 수 있는 폴란드로의 K2 납품과 K2 현지 생산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우리 방산업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뒤를 이어 유럽에서도 계속 대박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